뭐야? 영화 촬영중인가? 분장 리얼하네 신기하다 크크 저기 진짜 외계인 맞아? 이거 인형탈이나 분장 아니고? 그럼 뭐라도 해서 증명해봐 혹시 신이 존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? 사후세계는요? 외계인이라면 아시지 않나요? 저기 네 안사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종교 안믿습니다 비밀 꼭 지켜줘야 해 알았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할게 아 영화에서는 외계인하고 친구가 되던데 나도 외계인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우리 흰숨이 놀러올래? 응 좋아 재밌겠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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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Scripture 이런라